우와아아아아아아아 많이 날 수 있어 지금이야 자 저희 이제 편의점 내기 합니다 주제랑 초성 누가 할래? 잠깐 근데 한 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요 뭐 어떻게 그러면 단판이에요? 아니면 뭐 두 명 뽑아서 두 명 뽑아서 둘이 결승전? 둘이 결승전 둘이 결승전 가요 걸그룹 지읒 어? 지읒 지읒 지읒인데? 걸그룹? 어 걸그룹 지읒 어? 지읒이 없는데? 그룹 참 우와 망했다 나 지금 너무 떨려 주얼리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주얼리 감사합니다 선배님 지읒 지읒 제시 어? 걸그룹 제시 누나 솔로잖아 그러니까 GP 베이징 와아 하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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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자 승천 조용 옵니다 자 3명 남았습니다 와 진짜 지읒 진짜 없다 와 왜 지읒으로 걸그룹 안 만들지? 잠시만요 바꿀까요? 현석이 어때? 현석이 어때? 바꿔야 되나? 아오 저는 뭐 저희는 이미 끝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내가 바꾸면 칠 거 같아 초성만 바꾸는 거야 초성만 아 네 오케이 초성 바꿉니다 그러면 승식이 바꿔요 제가 바꿀까? 네 자 그러면 진짜 순발력입니다 아 순발력이다 순발력입니다 자 이윤 여자아이들 오 여자친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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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진짜 경롱이 여자아이들 나오자마자 멘탈이 잘 나가가지고 야 아이브도 있었어요 아이브도 있었어요 아이브도 있네 엄청 많아 이윤은 그래서 이윤으로 한 거야 와 진짜 순발력이야 이윤은 진짜 많다 누가 있었고? 이윤이요? 아 우주소녀 우주소녀 오마이걸 위클리 와 에이핑크 있고 에이핑크 아까 와인이랑 술 안 사길 잘했어 아 형 감사합니다 형 원호 했어도 웃겼을 것 같아 오오오오 원호 그럼 인정 원호 원호 인정 인정 아 좋아 약간 살 떨리지 않냐 이거? 아 살 떨린다 이거 그치 재밌어 재밌어 저 면성이 얼굴 형 형 이게 그냥 사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지니까 좀 그렇다 형 형 이런 기분이구나 형 도채야 요오 요오 여기서 바비큐 하면 된대 아 여기 두고 갈게요 아 짐 메고 왔다 잠시만 잠깐만 짐 풀어야겠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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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짐을 갖고 왔네 네 진짜 아 짐을 갖고 왔다 짐을 저도 짐을 두고 와서 짐을 갖고 왔다 짐을 갖고 왔다 짐을 갖고 왔다 형이 들어야 돼 문 닫는 거 봐 심지어 자동도 아니야 네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아 여기에요? 컨디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번 아시죠? 아 비번 어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차 너무 많이 탔어 어떻게 뭐가 들어가? 차 잠깐 상혁이 있습니다 네 상혁이 있습니다 이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근데 내일 일단 우리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하하하하하 내일 우리 진짜 아니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일단 밥 먹으면서 밥에 생각을 좀 할까요? 어 그러면서 이제 좀 눈치 보다가 간을 보자고 아니 왜냐면 화날 거 같아 네 화날 거 같아 얘기하긴 해야 되나 근데 아직 근데 사실 승식이 힘든 거 아무것도 안 했어 현석이가 다 했어 오늘 현석이가 다 했어 오늘 그쵸 오늘 매니저였죠 오늘 얘기하실 생각이 있어요? 아니 전 사실 공항에서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너가 얘기할 줄 알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아니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아니 왜냐면 차 저 차 오면서 계속 자기가 계속 하하 나 내일부터 진짜 운전해야 돼 하하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너무 이익을 해서 이거는 바로 깨기도 좀 그렇고 여기 와서 재미있어야 되는데 하하 그래서 저 혼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 다 같이 얘기해야 되니까 아 뜨거워 뜨거워요? 아 미안 안 뜨거 하하하하 연탄이네? 아 번개탄 번개탄? 아 우리 매니저님 또 고기를 잘 굽고 있었구나 아 이거 좀 굽고 있어요 굽는다 굽는다 수지야 기운이 빠진 것 같은데? 배고파요 아 배고파죠? 오케 x2 다시 약간 웃음 찾는 억지로 찾는 거 아니지 지금? 네? 억지로 웃음 찾는 거 아니지 오케이 x3 웃어줘 너가 웃어줘야 돼 약간 남자친구 같다, 남자친구. 살짝만 열어주세요. 승식이. 오우야, 멋있다, 세준아. 가자! 살짝만 열어주세요. 멋있다, 멋있다. 모기야, 세준아. 아, 맞다, 모기야. 미안하다, 웃었다. 우리가 숨 때문에 신경쓰고, 해석이 없어. 아, 근데 여기 모기기피제 있어. 아, 기피제. 나 모기기피제 뿌려야겠다. 뭐하세요? 접시. 여기서 운동하는 거야, 또? 그만해, 너 가수야. 눈 매우세요? 눈이 매워요. 아니, 땀 흘리, 너무 흘리는데. 좋나요? 진짜로? 응. 괜찮아요? 진짜로? 응. 손 씻었어. 형, 잘 구우시는데요? 맛있지? 와우, 맛있다. 나는 이런 숯불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중에 이때까지 먹는 거 제일 맛있어. 약간 소고기 같다. 오셨다. 약간 막 무슨 뭐, 수비드 한 것처럼. 수비드. 오, 좋아, 좋아. 우와. 맛있다. 우와, 맛있겠다. 일로와. 어디 가? 일로와, 일로와.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야옹. 응구, 응. 잘했어, 잘했어. 뚱뚱한 애도 먹어야 돼. 아이고, 가지 마. 너 뚱뚱한 애, 너 안 먹었잖아. 어. 너 먹어야 돼. 그래, 너 공평하게 먹어야지. 그래서 너 혼자 먹었잖아. 너무 맛있어. 뭐야? 진짜 미쳤어. 뻥치지 마. 와우! 와우 미쳤다. 이런 식으로. 근데 고기가 이렇게 쌓여있는 것만 봐도 지금 아주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행복인데? 오케이 끝! 가자 가자. 오케이 렛츠고! 자 한번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미쳤다. 아 드디어. 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콜라짠 한 번 하고 먹어야지? 아 콜라짠 한 번 하고 먹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콜라짠. 자 다들. 우린 할 수 있어. 지금이야.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가자. 가자. 리콜 앤 빠이. 좋아 좋아. 좋다 브로우. 이거 하러 왔다. 이거 하러 왔다. 와 미쳤다. 진짜 바베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괜찮다. 그러니까. 난 구운 바베큐 중에 제일 맛있어. 이때까지 먹었던 것 중에. 매워? 아니야 괜찮아. 매운 거 진짜? 아니야 안 매워요. 안 매워요. 오이고추인데? 사업 안 매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참 다른데요. 그래서 사실? 좋다 좋다. 어? 진짜 안 매운가 보네? 진짜 안 매워요. 어? 뭐야? 왜요? 안 매워. 안 매워요. 진짜. 뭐지? 냄새 안 매웠는데? 분명 안 매웠다. 예저 형을 속이고 싶었거든. 속 뜨겁다. 양주먹은 거 같아. 아니 너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아 너무 맛있다. 응. 행복해. 원래. 한 번씩. 일부러 여유 안 내면. 진짜 바빠서 못 와. 응 맞아요. 진짜. 어거지로 한 번씩 내야겠다 시간. 응. 이렇게 다 같이 그냥 뭐. 말 나왔을 때. 맞아요. 특히 이렇게. 다 다른. 맞아 맞아. 사람끼리 만나려면. 맞아. 라면 끓여올까? 라면? 어. 거기 소주 소주. 거기 소주 소주. 고기 소주 소주. 호우맨. 미쳤다. 야. 와. 우선 그 거미새라면 약간. 와. 야. 죽인다. 와. 와. 야. 라면 한 입 딱 먹어봐야지. 가자 가자. 가야 돼. 가보자 가보자. 이거 가야 돼. 제주도 맞는 거 같아요. 갑자기. 제주도 맞네. 형님 먼저. 아 제가 형님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보자 가보자. 제주도야. 와. 제주도다. 와. 가보자. 잡고. 와. 와.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가겠습니다 드십시오. 예. 우와 입김 낳아. 아니 입김이란다. 하하하하. 와 맛있다. 이 닭새우라면 이 맛이 너무 좋아 향 너무 좋지 않냐? 치우고 설거지야? 치우고 다 같이가 아니라? 아 진짜요? 치우고 설거지로? 이거 알지? 항상 뽀뽀하면 약간 미안해서 다 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펴주잖아 없는 거야? 네 그냥 진짜 리얼 혼자야 딱 하나만 들고 가기 그럼 지금 딱 지금 포커스 형이거든요? 형 끝났어요 형 걸렸어 아 왜그래? 난 정해놨다 치울 거 저 잠깐만 카메라가 날 찍고 있으니까 좀 걸릴 거 같아 이거 치우고 설거지까지 오케이 치우고 설거지하는 거 찍을까요?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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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 거 좋다 좋다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너무 좋아요 아 좋아 빅톤 좋아 어때요? 묵찌빠 하시겠어요? 좋은 자세야 빅톤 하나빼기 하시겠어요? 빅톤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들 나 오늘 배드민턴 좀 쉬긴 했거든? 근데 이건 아니죠? 좋은 자세입니다 잘했어? 오케이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어떡해 어떡해 흥시야 이거 그래도 치워줄게 아 감사합니다 흥시야 이거 잘 치우고 설거지 잘 보이게 형 거친 해둘게 게임은 게임일 뿐 어 속상해 한 줄 알잖아 들어가세요 들어가 아 시원하다 자 이제 여기서 싹 잘 보이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서 막 치우고 좋아 좋아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매니저가 아니냐 오늘 날이 이렇게 오늘 날이 나? 진짜 미안해요 아니 아니 근데 너무 미안하긴 한데 게이밍이 게임인데 얘기를 왜 이렇게 다들 즐거워 보이네 저도 같이 놀아줘요 형 미안해요 아니야 다들 즐거워 보여 나도 빨리 함께 하고 싶어 말없이 설거지만 하고 있는 거야 네? 말없이 설거지만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해야죠 아 그럼 다 했어요 다 했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됐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좋은 기운이 좀 있는 거 우리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진짜 고백할 게 있어요 지금? 진짜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상을? 영상도 있고 선영상도 저는 괜찮은데 선영상도 있고 선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냥 영상을 공개할게 영상 보고 설명을 부가설명을 할게요 주동자는 우리가 아니야 어 때는 바야로 바야로 며칠 전이었어요 원형집 원형집 아니 거기서부터 거슬러 왔다고? 잠깐만 에이 잠깐만 갑니다 보지마 보지마 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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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잠깐만 자 안 내면 지는 거 하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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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때 홍주찬 연기하는 거봐 진짜 이긴 것처럼 지 하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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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보지마 보지마 진짜 보지마 눈 감고 자 위로 손 들고 자 안 내면 지는 거 하위바위보 끝났잖아? 끝났어, 끝났어! 눈떠! 주찬이가 진 걸 알았어. 진 거 알고 소리쳤지, 와! 했는데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아니야, 주찬이 네가 졌잖아, 이 말을 그냥 못 했던 거야. 나도. 다 똑같았어요, 이거. 나도. 진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 왜냐, 분위기가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다 방관자네? 방관자라기보다는 저... 주찬이 어디래요, 그래서? 여기 안 와? 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으면 아니, 우리 긴... 긴급 해장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익명 투표했어. 여기서 투표까지 하면서 얘기한다. 아, 얘기한다. 카톡, 진짜 카톡 엄청 했어, 진짜. 진짜 뭐 이렇게... 잠깐, 봐도 돼? 다 봐도 돼요, 진짜. 얘기한다. 진짜 긴급해. 형이 혹시 승식이, 주찬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베큐 먹을 때 얘기해야 하나? 진짜 형 다 했어, 진짜. 얘기하는 게 없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제가 매니저 갑니다 했을 때 형이 약간 매니저 승식이 아니겠구나. 주찬이를... 그래서 내일 현장 도착했을 때 너가 연락해서 택시 타고 와, 이렇게. 음, 아이, 그쵸. 그럼 막 주찬이가 어, 매니저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니, 이걸 지금 말한다고? 아니, 잠깐만. 잠이 와? 자냐, 잠이 와? 아니, 안 보여, 카톡. 주찬아, 자냐, 자? 잠이 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하자. 근데 나는 이 와중에도 그 가위바위보가 얼마나 대단했다는 걸 느끼냐면 어. 아,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멈췄는데요. 아, 매니저 아니구나. 생각이 많아지네. 제주도의 푸른 밤이다. 얘는... 아, 세준이? 얘는 공항 딱 내리니까 어. 딱, 헬로 제주 보이고 아니, 진짜. 밖에 야자수 보이니까 아, 형! 가방에 턱 턱 턱 턱 턱 턱 아이, 그거... 그리고 끝까지 안 가져가더라고? 아니, 아니, 그거는... 아니, 그거는... 그건 뭔데? 넌 다 잊었다고. 아니, 그러고 내가 결국... 아니, 장난이에요, 형. 내가 가져갔잖아. 무슨 소리야. 어, 내가 가져갔잖아, 이러면서. 카지발에 내가 넣었는데 허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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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x3 안 되는데... 그럼 안 되는데. 진짜 내일까지 다 끝나고, 다 고생하고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그랬으면 진짜 화를 좀... 잠깐만 카메라 꺼도 돼. 주찬아, 빨리 와. 주찬아, 빨리 와라. 빨리 와, 주찬아. 아, 주찬아. 어, 야, 땅에다가 놓는 거 우리 가방?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후동이다. 야, 이거? 어, 상쾌해, 상쾌해. 야, 지문 한 가닥 가져오셨네. 자, 가시죠. 우와, 진짜 제주도 같다, 이제. 와, 이제 제주도 같다. 이제 제주도 같다, 진짜. 우와, 바다도 보이나, 야, 바다. 왔다, 도착. 구파리파크 오랜만입니다. 와, 와, 와. 네, 저희 어디로 가요? 자, 저희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여기 초입기는 한데. 저쪽으로 가시죠, 지금. 아, 박 있는 거야, 갑자기? 오, 루지, 루지. 어, 저렇게 했는데? 어, 운동화 신고 와야 돼? 아니야, 아니야. 어? 그런 거 없지, 그런 거. 우리 지금 운동화 신고 와야 돼? 성식이밖에 없는데? 아, 시원해.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오, 이거다, 이거 타는 거야, 우리. 레이싱은 1시간 내에 3회 탑승 가능한 거야? 이거 서바이벌이랑 이것만 했을 때 가격이 더 싸진 않아? 아, 나도. 그렇게 하면 그게 더 맞지 않겠죠? 코스. 코스가 달라. 아, 그래요? 그게 아예 속도랑 그 라인인 느낌이 달라. 근데 랩 타임이 안 되시는데, 5초 이내만 들어오셨으면 될 수 있는데. 아, 이거. 네, 맞아요. 여쭤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네, 다시 알려줘야 돼요. 아니, 날아가는 줄 알았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기록 실화냐고. 이거 랜덤, 랜덤. 아, 랜덤. 아, 오케이, 오케이. 몇 초 안에 들어야 된다고. 저희 여기 11분 25초 이내에 들어오셔야 되고, 최고 속도 40kg.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같이 한 번에 내셔야 돼요. 약간 패키지가, 어차피 이거랑 만약에 그 서바이벌 할 거면 가격이 이게 더 싸. 네, 맞아요. 훨씬, 훨씬 싸죠. 근데 이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네, 그러면. 이거로 갑시다. 응. 15kg? 우와, 미쳤다. 밥 먹으러 갈까요, 그냥? 여깁니다. 여기 들어가야 돼요. 됐습니다. 야, 우리 이따 이거 차고 서진 한방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단체로? 네, 너무 좋아. 미쳤다. 우와, 제주도다. 우와. 아, 여기 뭐 우리 서진 한방 이렇게 여기서 나와야, 이쪽 배경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속도 즐기러 가볼까? 신발부터. 아, 신발, 신발, 신발. 아니면 여기 승시 형 감방인가? 원래 구파리는... 구파리는 승시 형 몰감방인가? 진짜. 아, 그럼 오케이. 한 명 정하고 나랑 가위바위보 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다, 좋다. 기회가 하나 있는 거네, 목숨이 하나. 안 nächsten 거 가위바위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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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내지 그랬어. 그냥 내놔어. 아, 재밌게, 재밌게. 아, 우리 이거 짓는 거야? 네. 아, 이거야?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빨라 그 약간 드리프트하는 그 느낌 진짜 나 조금 무서운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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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진짜 빨라진다 이거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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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udah 와 와 와 와 와 와 va 와 오랜만에 이거만 이 차 뭐 찾아? 아 신기해 뭐가 신기해? 카메라만 있으면 그냥 브이만 하고 오네 바로 바닥에 있나? 그런 거 같아 어 여기 맞다 여기서 우회전하면 될 거야 아마 어 맞네 그러면 골목으로 바로 들어가죠 여기야 내가 왔던데 강인의 집 여기입니다 강인의 집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제가 애들 데리고 진짜 오고 싶었어요 덕터 언제 이렇게 잘생긴 것들만 우리 집에 있는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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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긴 야이 아저씨가 훈동하냐 이거 어쩐 일이냐 어쩌다 소갈비, 해물, 버섯, 전골 어 여섯 개 네 세 개씩 세 개씩 그리고 혹시 제로 콜라 없죠? 제로 콜라 있어요 어 제로 콜라 아 제로 콜라 여섯 개요 좋아 좋아 아 제로 콜라 여섯 개요 오케이 제로 콜라도 여섯 개요 네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일단입니다 와우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아이돌 그룹 아니에요 아 너도 대박인데 그렇게 잘생겼나요? 아 잘생겼습니다 네 아 좋아요 맞다 아이돌 그룹인가? 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아이돌보다 잘생겼다는 소리가 아이돌 그룹은 잘생겼으면 뭐 됐죠? 뭐 어 된네 맛있어 야 그날 못 가봤다 아이 야 찍어줘 아기가 다 먹어 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진짜 먹어봐 진짜 맛있어 한 나라밖에 갔다 왔어요? 어, 그럼 갔다 왔지. 얼마 안 왔어요? 얼마 안 나왔어. 아, 근데 인원이 적어가지고. 오늘, 오늘 맛 벌써 나아. 진짜 사고 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진짜 맛있어. 얘들아 괜찮냐? 네, 맞아요. 아, 나 맛있어. 근데 약간 엉덩부 같다. 아, 나 맛있어. 말 먹으라고. 어, 필요하면 얘들아 갈비 추가해서 먹고. 네, 형. 네, 형. 응. 그래. 너무 많이 먹고. 아, 사주는 사람이 형이지. 개인으로. 신 듯이 달렸어. 아, 그래? 나 지금 목 너무 아프더라. 아 진짜 아침에 목이 아주 부럽고 왔어요 근데 진짜 다 아침에 더 하났던 게 아니었구나 아 이러고 있어요 사실 뭐 갈비 좀 더 먹을까? 그래야 될 거 같은데요? 무삼겹으로 볼까요? 무삼겹? 무삼겹 하나씩만 더 해주세요 전부 부터 주세요 전부 먹어요 하나씩 먹었으면 좋겠어요 셋 셋 원래 오늘 스케줄 끝나고 오면 3시? 아 진짜? 그랬으면 진짜 커피 먹고 갔어야겠다 이건 그냥 바로 가는거죠 이건 너 없이 먹었지 어 이미 먹었지 아 그러네 셋이 밥 먹게 한다네 그럼 커피 먹고 갔겠다 오오오오 이거 봐 문어 봐봐 오오오오 와 와 안 보여 오케이 나 원래 진짜 맘도 안 좋아했는데 맛있어 맘도 별로 안 먹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 만두 장채 이런거 원래 안 좋아하거든 아 그래요? 어 근데 너무 맛있어 저 만두 진짜 좋아해 그런가 좀 쓰신게 만두 좋아하게 생겼어 아 그래요? 구찬이가 또 이렇게 딱 이의 장점 한 번만 발사하니까 어 저 완전 아이예요 형 저 이번에 아이 70% 나왔어요 대화를 할 가치가 없었어 하하하하 내 밑에 밤에 하면 아이 나와 새벽 감성? 밤에 하면 아이 나와 아 새벽 감성? 아 왜 완전 나 밤에 하면 아이 나오고 낮에 하면 이 나와 하하하하 지금 혼자 있으면 아이 나와 그래서 그런가? 아 이거 혼자 있을 때 하긴 했거든요 맞아 혼자 있으면 이들이 가만히 있잖아 아 그렇네 나이 안 하니까 그럼 아이야 지금 해봐 지금 지금 검사는 너 그거 백보인 한 걸 너는 웃음소리부터가 아이가 아니야 하하하하 맞아 어 이건 태생이야 태생 뜨거 이게 다 같이 해드리면 네 다 같이 해주세요 얼마야 얼마? 26만 8천원 우와 16만 8천? 우와 지금 1위수로 가면 명수 좀 드릴 거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거래가 26만 8천원 우와 수고하십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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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어요 아 오랜만이네 아 자신 있어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진짜 이렇게 다들 오랜만이에요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만나요 그러네 오랜만이야 저 뭐 주전자 같은 거 흥식이랑 그쵸 주전자를 그쵸 주전자 여기 커피포트 주전자가 필요를 해요? 체리가 다 먹어요 형들이? 이거 신기하다 버려지는 커피 생두껍질로 만든 친환경 텀블러 친환경 친환경 텀블러 또 형 아 또 친환경? 친환경 에어가로서 그러니까 난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서로에 선물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아니면 저희 또 온 김에 기념 있게 여섯 개 딱 해서 받아보려면은 뛰어야 돼 오케이 하 우리 사실 비행기 안에서도 볼 수 있긴 해 아 그렇군요 어 와 바다다 바다다 바다 비행기다 하 와우 와 또 이제 바다를 기억하고 봤습니다 또 아야 바다 바다 바다다 라스 와우 인사 한번 할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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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았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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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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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뛰어야 돼 뛰어야 돼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ה också 번지점프대가 있네 어 진짜? 한 시간을 비로서 번지점프 Alumni 아 진짜 좋았잖아 멋있다 멋있다 여자리 왔다. 와 기억에 남은 사람한테 절대 잊지 못해. 오늘 절대 잊지 못해. 스펙타클라스 왔어. 근데 이제 뭐 운동 가야지. 그렇죠? 생각나야죠? 오늘은 초보. 아 여보. 아 여보. 오늘 내일 2번. 아 내일 2번. 안 빠진다. 아 난 내일부터 300일 동안 자켓이 얻어. 안 빠진다. 감사합니다. 도착. 도착. 고생했어. 고생했어. 들어가요 들어가. 갈게.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